오늘은 팩을 하려고 준비한 건데요 원셉 투셉이 있어요 캡슐 리프팅 마스크팩인데 더블앤제로의 슈퍼리프팅 투스텝 피토 마스크에요 일단은 원스템으로 팩을 한 다음에 두번째로는 오일을 월티캡슐오일을 발라주고 수분증발 3분정치 팩을 먼저 10분간 해보고 캡슐을 해볼게요 되게 얇은 시트에서 밀착된게 다릅니다 저는 수분수분하고 그래서 캡슐팩을 쓰다볼게요 이렇게 오랫동안은 페르시오일을 해주세요 페르시오일을 얇은 시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